경상도 어느 구석에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본처와 소실을 한 집에 거느리고 있자니 매일 싸움이었다. 어느 날도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또 싸움질이라 집안이 말이 아니다. 이웃 보기도 부끄러울 뿐 아니라 어느 누구를 두둔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겨우 싸움을 말리고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조용히 타이른다. 너희 두 계집이 밤낮 싸움질이니 부끄러워 어디 살겠느냐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냐 제발 이 지아비의 체면도 생각해 주렴 우나 그러나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본실은 그에게 대들며 자기가 옳다느니 저녀는 죽일 년이니 하며 다시 떠들어 대기 시작한다. 그는 본실의 아가리라도 쥐어빡고 싶었지만 되레소실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이런 년은 당장 죽여 없애야 해 하며 옆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 뒤로 한식경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지라 본실은 정말 죽인 게 아닌가 하고 더럽 겁이 났다. 그래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자니 죽인 게 뭔가 연놈이 꼭 껴안은 채 그 짓이 한창 아닌가. 금방 눈이 뒤집힌 본실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사내의 멱살을 잡고는 이놈아 이렇게 죽일라거든 와 날 안 죽여주고 유년부터 죽여주는 거고 와 하고 항변을 했다 한다. 촌 안악이 그 고울 통인과 좌수 두 사람과 몰래 정분을 나누고 있었다. 일찍이 통인과 간통하고 있을 때 좌수가 안악을 찾아왔다. 방문을 열기 전에 안악은 급히 이불로 통인을 말아 방구석에 세워놓고 나서 좌수를 맞이하였다. 좌수와 또 간통을 할 즈음 이번에는 안악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막 문을 열려고 했다. 안악은 급히 좌수에게 어깨를 들썩이며 문을 나가되 큰 소리로 그놈을 잡아 한 주먹에 때려 죽이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 라고 외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좌수는 그 말대로 하며 나갔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좌수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대? 아내는 짐짓 놀란 척 두려운 표정을 짓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통인을 세워둔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속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아니었다면 저 통인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 통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좌수는 저 통인을 죽을 듯이 쫓아오더라고요. 좌수를 피해 우리 집까지 쫓겨온 총각이 가여워 내가 몰래 저 자리에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좌수가 쫓아와서는 제게도 캐묻더군요. 통인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더니 저렇게 화를 내며 가네요. 남편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더라. 어느 고울 동원마당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죄수는 처녀를 겁탈하여 잡혀온 깡마른 사내였다. 사또는 먼저 겁탈을 당했다는 처녀에게 물었다. 너는 추호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바른대로 대답하렸다. 듣자하니 아무날 아무 곳에서 너는 저 사내에게 겁탈을 당했다는데 사실인고? 사실인 줄로 아랩니다. 그래 그때의 전후 사정을 낱낱이 아래도록 하라. 네, 사또. 그러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저 사내가 바로 저의 집 근처 개울가 숲속으로 소녀를 끌고 가서 큰 나무에 탁 밀어붙였사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보았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사옵니다. 아닙니다. 사또. 그렇긴 하지만 치마와 속곳을 아래로 내린 것은 제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다.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원체 잔소리가 심해서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맞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대답하더란다. 젊은 선비 하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어느 나루를 건너게 되었다. 배 안에 들어서고 보니 다른 손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데다 뱃사공이 몹시 어리석어 보이므로 선비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다. 심심한데 제 자랑 겸해서 한 번 놀려줄 양으로 여보게 사공님 하고 부르니까 왜 그러시오 사공님은 노너를 아시오 처음 듣는 소린데요 노너도 모르면서 사공님은 무슨 맛으로 사오 살아있긴 하지만 목숨의 4분지 1은 없는 거나 갔소 사공님 통감은 아시오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린댑시오 허허 그러면 사공님은 목숨의 2분지 1은 없는 것이나 갔소 이다. 듣고 보니까 젊은 놈의 하는 수작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였다. 허허 그러면 선비님은 헤엄칠 줄 아시오 못 칩니다. 한 번도 못해 봤는데요. 선비님 그러면 선비님의 목숨은 아주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외다. 그러면서 사공이 심하게 배를 흔들어 대자 선비가 혼비백산하였다고 한다. 어느 깊은 두메산골에 젊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가 니엇니엇 저물어 갈 무렵에 육신여세로 보이는 노승이 한 분 찾아오셨다. 주인장 계신가요 계신가요 잠시 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젊은 사내가 나왔다. 스님 어인 일이신가요 어허 죄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앞산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만 시간이 지체되어 갈 수가 없구려. 헛간이라도 내어주면 하룻밤 유숙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헛간에 지낼 만한 곳은 없고 윗방에 헛간처럼 기물을 쌓아놓은 밤이 하나 있긴 한데 괜찮으신지요. 예 큰 덕을 입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하미타불 이렇게 하여 점잖은 노승은 윗방으로 안내되었다. 젊은 사내의 말대로 무슨 곡식 자루니 살림 기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겨우 몸 하나 누울 자리만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스님 이리 나와 보시지요 젊은 사내가 부르기에 스님이 나갔더니 그 사이에 저녁상을 차리는 모양인지 들마루에 앉길 권하였다. 하늘에는 보름이 가까운 초여를 깨 달빛이 비치고 있어서 좀 어둑어둑 하지만 사방이 훤히 보였다. 사내화 스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자니 가냘 깊어보이는 새색 씨가 고개도 못 들고 밥상을 들고 나오더니 스님 차린 것은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세요 하고는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딘지 모르게 허약해 보이는 모습에 스님은 궁금증이 더해갔다. 스님 어서 드시지요 저희들은 이미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어허 과한 대접을 받는군요 감사하 회다 이렇게 하여 스님은 시장하던 참에 개눈 감추듯 밥상을 비웠다. 스님 이것도 인연인데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젊은 신랑이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할 모양인지 쭈뻑거리다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긴데 어서 해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껏 돕겠소 으휴 살다보니 각시가 천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에 그게 무슨 말인고 노스님은 두 눈을 화등잔만 하게 뜨고는 사내를 쳐다보았더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서 말해보게 젊은이 무슨 연유 가 있는 모양이네 스님 용기가 없고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옵니다. 탁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허 이런 일이 원래 우리 불제자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소만 곡차라고 하여 한 모금은 하지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탁주를 퍼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신랑은 부엌으로 가서 투박한 질그릇에 탁주를 가득 떠오고 안주로 김치 그릇을 들고 나왔다. 무슨 내막으로 젊은 신랑이 고민을 하는지 궁금증을 더한 노스님은 덩달아서 탁주를 두사발이나 비우고야 말았다. 어서 말해보게 무슨 연유로 그렇게 낙심 중인지 아이고 스님 제발 각씨 좀 살려주세요. 에엉 젊은이가 아니라 각씨에게 무슨 일이 있소 예예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혼인을 하고 초여름인 6월경인가 각씨가 밭을 나갔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커다란 구렁이를 호미로 내려 쳤다는데 구렁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각씨가 밭마다 악몽 을 꾸고 헛소리를 하니 이게 사람이 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밤새 잠도 못 잡니다. 에휴 젊은 신랑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달빛에 번찍이고 있었다. 어허 저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어쩐지 아까 얼핏 새색씨를 보니 어딘지 모르게 허약해 보이더니만 스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두 눈을 감고 염줄을 굴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구렁이의 원혼이 밭마다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것인데 이를 물리쳐 야겠네. 예 그런 모양입니다. 구렁이도 원통하긴 하겠네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일단 구렁이 원혼 을 쫓아내고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겠소. 그러면서 스님은 몇 가지 단단히 부탁을 한다. 화로에 기름을 가득 부어놓을 것과 쇳소리가 잘나는 솟단지와 망치를 준비할 것 등이다. 자고로 짐승들은 불이나 쇳소리를 싫어한다오. 그러니 화로와 솟단지를 준비했다가 원혼들이 깨어난다는 자시부터 불씨에 불을 켜고 솟단지를 두드려야 하오. 예 예 스님 분부대로 다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혼들이 물러갈 시간이 새벽 닭이 올 시간이니 인식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오. 밤을 새우는 것이 왜다. 그날 밤 새색시는 안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 옆에는 노 스님이 염주와 목탁을 들고 앉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름을 가득 부은 화로가 놓였고 그 옆으로는 솟단지를 엎어놓고 젊은 신랑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앉았다. 고요한 적막이 흐르고 달빛이 점점 헌해질 무렵 자시에 가까운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밝기만 하던 방문에 뭔가 거뭇거뭇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이자마자 벼랑 간 스님이 무엇을 느끼었는지 소리를 질렀다. 불을 켜게 솟단지를 내리치게 스님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딱딱딱딱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을 외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불경을 큰 소리로 외우기 시작했다. 젊은 신랑은 화급히 화로에 불을 켜니 불꽃이 두어자는 높이 치솟았다. 이어서 망치를 들어 솟단지를 깽깽깽 하고 내려치기 시작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벼락 치듯 하니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새색신은 급기야 혼절하여 눕고 말았다. 깊은 산골짝에 밤새도록 불경 소리와 솟단지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여 산전초목이 다 깨어날 지경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동력이 밝아오는지 멀리서 휘미하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이제 그만하게. 노스님은 겨우 한마디 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눕고 말았고 젊은이 역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비몽사몽 간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새색신은 아직까지 혼절해 있는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목탁은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금이 가 있었고 솟단지는 아예 커다란 구멍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스님과 새신랑이 잠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밖이 환해졌다. 그때였다. 서방님 어서 일어나세요. 그동안 구렁이 원혼이 들어서 산송장 같던 새색시가 밝은 얼굴로 신랑을 깨웠고 그 바람에 노스님도 눈을 떴다. 엉 색시야 화색이 도른 색시를 보자 신랑은 저절로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 부둥켜 안았다. 이제 괜찮아? 예 몸이 거뜬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리하여 젊은 신랑과 색시는 노스님에게 무수히 절을 올렸다. 조반을 먹은 노스님은 억울하게 죽은 구렁이에게 독경해야 한다면서 정화수를 떠오게 하더니 한 시즌이 넘도록 독경을 하였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이다. 노스님이 그만 간다고 하였더니 젊은 부부는 불안감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 밤에 또 원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극구 만류하여 스님은 하룻밤을 더 묵으면서 동태를 살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은 화로와 솥을 준비하진 않고 방 안에 세 사람이 앉아 밤을 새워야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비상한 스님 덕분에 구렁이 원혼은 물러가고 새색시도 건강을 되찾아 몇 달 후에 태기가 들어섰다고 전해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